안녕하세요 우리가 채굴을 위해 컴퓨터 세팅을 끝내고 채굴한 코인을 받을 지갑까지 완성했다면 이제는 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이닝 풀에서 채굴을 시작해야겠죠 마이닝 프로그램은 코인 알고리즘과 채굴 방식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닝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마이닝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마이닝 프로그램은 채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종류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굳이 이거를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개별 코인을 채굴할 때 그때그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알고리즘이라 하면 우리가 채굴할 코인의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채굴 방식은 ASIC이냐 그래픽 카드냐 CPU냐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로 채굴할 것이냐에 따라 마이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뉩니다 이렇게 채굴 프로그램은 내가 채굴할 코인의 알고리즘과 어떤 하드웨어로 채굴을 할 것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닝 프로그램의 작동은 EXE 파일 즉 실행 파일이죠 직접적으로 연산 및 채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배트 파일이 있습니다 배트 파일은 이 실행 파일이 작동할 수 있게끔 시작시켜주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마이닝 프로그램은 두 가지 파일에 의해 작동이 됩니다 이 마이닝 풀이라는 건 우리가 채굴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블록을 찾아내고 연산을 해서 블록이 완성되면 암호화폐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작업이 나 혼자 많은 해쉬를 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블록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작업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이닝 풀입니다 말 그대로 채굴을 하기 위한 수영장이죠 다 같이 블록을 찾아내고 다 같이 문제를 풀어서 다 같이 하나의 블록을 완성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암호화폐들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이 마이닝 풀의 선택은 한 종류의 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코인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코인 하나에 여러가지 풀이 존재할 수도 있고 풀 하나에 여러가지 코인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 풀을 선택할 때는 내가 채굴하고자 하는 코인의 채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지 그리고 그 풀을 사용해서 내가 채굴을 했으면 풀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닝 풀의 작동은 내가 선택한 코인과 그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선택한 풀의 주소 그리고 그 풀에 여러가지 종류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해놨다면 내가 채굴할 코인에 포트가 따로 부여되고 그리고 나의 개인지갑 주소 등 워크네임을 적고 명령어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마이닝 프로그램의 배치 파일에 적어주시면 그 배치 파일이 마이닝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이 마이닝 풀에 가서 채굴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채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마이닝 풀 스테이처라고 전세계의 TW 코인 다시 말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을 모두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각 개별 코인들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알고리즘을 선택했다면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코인을 다시 선택해서 그 코인의 채굴 상황과 마이닝 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지 골드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수많은 풀들이 있죠? 보시면 풀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풀피가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1%씩 떼겠다 7번 풀은 2%를 떼가네요 그리고 마이너는 현재 이 풀장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개별 채굴러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스푼스 풀에서는 20명의 마이너들이 채굴을 하고 있네요 그럼 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푼스 풀은 이런 형태의 마이닝 풀입니다 이 풀에서 채굴 가능한 코인들이 나와 있고요 전부 스크립트만 채굴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채굴을 하고 있다면 내가 채굴하는 코인의 주소를 입력해서 채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풀에서 지금까지의 해시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인들과 현재 채굴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다른 풀로 또 한번 가볼까요? 이 마이닝 풀은 이런 형태의 마이닝 풀입니다 여기서 각종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지갑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들 상황과 각종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풀들이 케이블 코인마다 많이 존재합니다 스크립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라이트 코인을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라이트 코인 하나에도 풀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제 제가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중국 풀장 마이너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중국 채굴장 이슈가 있었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채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마이닝 프로그램과 마이닝 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